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안호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기출문제풀이 5-2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7세기하고요. 통합문제 그리고 순서문제 이렇게 풀겁니다. 난이도는 좀 있겠죠 여러분 순서문제 풀려면 왕을 다 알아야 하니까 왕을 모르면 접근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가 안풀린다 이런 분들은 빨리 가서 왕 암기하고 오세요. 왕 암기하고 암기팁 암기하고 오면 여기 금방 풀립니다. 아시겠죠? 꼭 하시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7세기인데 여기 삼국통일 과정 우선 암기팁 한번 해보고 갈까요? 암기팁 다 알죠 여러분? 채수 대야 가지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은 웅치 안동 돌소매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살수대첩 그렇죠? 612년 대하성전투 642년 30년 더 하십니다. 30년 그리고 안성전투 645년 3년 더 하십니다. 나당전쟁 아 나 당 연합 나당동맹이죠. 나당동맹 전쟁은 나중에 있고 이것도 3년 더 하십니다. 다시 살수대첩 612년 대하성전투 642년 그리고 이건 여름이고요. 겨울에 연계소문이 집권합니다. 그리고 안성전투 645년 3년 더 하세요. 그리고 나당동맹 3년 더 하세요. 30년 3년 3년 하면 이것만 암기하면 되겠네요. 612년 암기하면 이쪽 뒤쪽 연동이 다 끝나네요. 그리고 이제 웅진도독부 백제멸망 660년 백제멸망 할 때 명심할게요. 황산벌전투 있습니다. 황산벌전투 황산벌전투는 무조건 개백하고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김유신 세트입니다. 개백과 김유신이 세트다. 또 김유신은 김춘추하고 또 세트에요. 그 다음 개림도독부 663년 백강전투도 663년이고 부여 융이 웅진도독부로 옵니다. 이거 664년 출산열맹 665년인데 이건 볼 안 나오니까 됐고 그 다음 안동도후부는 668년 고구려 멸망이에요. 고구려 멸망 그 다음 석성 소브리주 매소성전투 675년 그 다음 기벌포가 676년인데 이것도 여러분 676년만 암기하면 1년 빼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멸망 고구려 멸망은 연도정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어준 거 있죠? 연도는 여러분이 조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암기하면요 이쪽은 통일 과정은요 문제 그냥 풀어요. 그래서 암기할 때 세수대아 갖고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수궁 웅치한동 돌소매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세수대아 갖고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수궁 웅치한동 돌소매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부터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도가 세 개네요. 난이도는 보통이고 대하성 패전에도 도둑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그녀가 춘추의 딸이었다. 왕에게 나아가 아래길을 신이 고구려에 가서 군사를 청에 원수를 갖고 싶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이렇게 됐네요. 그럼 이 왕 뭐야 나당 동매 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그럼 가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나당 동매 아직 된 건 아니야. 그럼 여기 중요한 거 대하성 패전 있을 때 왕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김춘추 아닙니다. 김춘추 왕 되기 전이에요. 그럼 대하성 전투는 언제 때냐? 선덕여왕 때에요. 선덕여왕 때. 그래서 이건 선덕여왕으로 보셔요. 선덕여왕. 나당 동맹이 체결됐다. 그러면 이게 진덕여왕. 나당 동맹이 체결한 게 아니고 하라고 그냥 가라고 한 거니까 대하성 전투하고 더 가깝겠죠. 대하성 전투가 선여왕 때에요. 그럼 선여왕 암기태의 황군첨이죠. 황룡사 구춘목탑. 군왕사 모등석탑. 첨성대. 어 여기 나오네. 황룡사 구춘목탑. 선덕여왕 때에요. 선덕여왕 암기태의 황군첨이죠. 황룡사 구춘목탑. 군왕사 모등석탑. 첨성대. 어 여기 나오네. 황룡사 구춘목탑. 단양석성비. 이거 누구죠? 단양석성비. 여러분 진흥왕. 고구려 붕운동 지원했다. 문무왕. 2차돈 순교 불교 공인했다. 이런 불교 공인한거는 요거는 이제 법풍왕. 그럼 답 나오지. 그쵸. 답 나오네. 답 몇번? 답은 2번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 다음 이제 2번 보죠. 2번. 다음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옳은 것으로. 오케이. 대업 9년. 양재가 다시 친히 정벌하였다. 이때 모든 군대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라고 하였다. 여러 장수들 길이 나누어 공격하니 군세가 날로 위축되었다. 봐봐요. 지금 수나라 침입이네. 수나라 침입이면 여러분이 다 뭐로 기억할까요? 살수대첩으로 생각할까요? 보나마나 살수대첩으로. 근데 연도 봐요. 613년이잖아. 살수 대체 몇 년입니까? 612년이에요. 이게 2차 침입. 이게 3차 침입. 총 4번 쳐도 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살수가 아니다. 연도로. 아이 먼저 어렵네. 당태종이 다시 고구를 정벌하려 했으나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다시. 그럼 다시 정벌했으면 그전에 어떻게 돼? 공격을 했다는 거네. 공격을 했다는 거야.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다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신하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그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2번에서. 가나 사이에 있었던 걸로 뭐 오른 것. 요서지방은 선제. 그렇죠. 선방 때리니까 쳐들어와 가지고 살수대첩 한 거 아닙니까? 살수보다 먼저잖아요. 살수는 612년인데. 이거 안 되잖아. 연도가 안 맞잖아. 아니 3번 찍으면 말도 안 되지. 왜 광기투대형은 지금 말도 안 돼. 광기투대형 5세기인데 이거 7세기인데 말도 안 돼. 그렇지. 당태종 안성전투. 안성. 조인성. 645년 645 수업시간 얘기했잖아요. 이거지. 왜요. 다시 한번 보자고. 612년에 살수대첩 다음이네. 당태종이 다시 정벌이니까 정벌 한 번 갔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가려고 하네. 그러면 한 번 정벌했을 때 왜 실패했다. 안성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이거 답은 몇 번. 답은 4번. 그렇죠. 와우.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연도로 암기 됐다?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연도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연도암기 해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기된 사람은 쉽게 푸는데 암기가 안 된 사람은 이게 쉽지가 않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아야 돼요.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으려면 암기를 해줘야죠.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있는 한. 시험이 없으면 암기할 필요 없지만. 3번 보죠. 가, 나, 다, 라 해당되는 걸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낭낭군 축출 미천왕. 광교태양 권립 장수왕. 왕 저거요. 612년. 645년. 고구름연망 668년. 연도 이거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볼게요. 침류왕이 분류를 받아들였다. 침류왕 몇 세기 사람? 4세기. 미고스 근침내. 맞네. 4세기. 광교태양 5세기니까. 장수왕 5세기니까. 맞네요. 그 다음 나. 나. 영양왕이 요소지역은 선제 공격했을 때. 선제 공격하니까 사주됐죠. 맞네요. 그 다음. 대하성에서 공격에 함락시켰다. 백제가. 여러분. 대하성 함락이 몇 년입니까? 630년 있다가잖아요. 612년 30년 있다가. 642년이잖아요. 642년. 맞네. 여기 다. 그 다음.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매소성. 670. 매기자나. 5년. 기벌포관. 676년. 고려열망. 668년. 답은 몇 번? 답은 4번. 제가 암기하라고 했던 연도 그대로 나왔네요. 그쵸. 제가 시작할 때 세수대학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배수 웅치양동 해가지고 연도 적어줬죠. 그것만 보면 다 풀죠. 풀죠. 그거 암기해줘야 돼요. 힘들겠지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4번 보죠. 4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보르면. 을지문덕. 을지문덕 평양으로 집주서대로 오. 이거 살수됐죠. 살수 612년. 당태종이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를 침략하였다. 안성에서 여러분. 안성 645년. 사이 있어야 돼. 세수대하 가지고 와라 안나야 살수와 안성 대하성하고 을지문덕. 아니 을지문덕이래. 영계소문. 그쵸. 여기 들어가야 돼. 대하성하고 그 다음 영계소문 들어가야 돼. 영계소문이 권력을 장악했다. 맞죠.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요동지역에 뭘 쌓았대요 여러분. 천리장성. 아 천리장성은 당나라 견제하려고 싸운거에요. 맞아요. 영유왕 때 싸웠어요. 이거 주도했던 사람이 영계소문이잖아요. 그 다음 고구려는 말갈갈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요서를 선제공격했다. 요서 선제공격하니까 쳐들어였잖아. 살수보다 전이지. 온달. 온달도 살수보다 먼저입니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 답은 1번으로 가야 돼. 답은 1번. 오케이. 다시 세수 때 안나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대하성 전투할 때 영계소문 정변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나라 침입을 대비하게 만든게 천리장성이다. 수나라 아니에요. 당나라 침입을 대비하게 만든게 천리장성입니다. 수나라 아닙니다. 만약에 수나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리장성하면 틀려요. 당나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이라 하지 맞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 다음 5번 가죠. 5번. 최근 문제네요.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거. 그가 왕에게 아래였다. 상교론 솔바깥 같아서 하나도 없어서는 안됩니다. 유교는 불교 모두 흥하는데 도교를 아직 번성하지 않았으니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청한데 도교를 구해서 사람들이 가르치게 합시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도교 진흥했던 사람. 우리나라에서 도교 진흥했던 사람. 이거 하면 영계소문 밖에 더 있어요. 이건 좀 심화적으로 봐야겠지만 이건 영계소문입니다. 영계소문. 근데 영계소문은 모른다. 그럼 당나라 이유네. 당나라는 그럼 우리나라 몇세기에요? 7세기죠. 7세기. 당나라 이윤니까. 그렇죠. 당나라가 나오니까. 7세기로 발견해요. 그럼 보자고요. 당나라 동맹을 체결했다. 당나라하고 싸웠죠. 천리상정 주도했다. 맞네요. 수나라가 살수해서 당나라잖아. 수나라보다 나중이에요. 남진정책 한상. 이 4번 찍은 애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4번 찍은 애는 말도 안 되지. 남진정책을 추진한 한성정은 이건 장수왕 5세에게 연도가 아예 안 맞아. 그러니까 찍더라도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 찍어야 해서 3, 4번은 찍으면 절대 안 돼요. 3, 4번은 찍으면 안 된다. 찍더라도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야 돼. 그렇죠. 근데 도교 진흥하려는 사람은 영계소문이었다. 영계소문 천리장성 축조 받았다. 그렇죠. 영유왕 때. 그러다가 갈등이 있어서 영유왕 죽여버리자. 그리고 지가 권력 잡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으로 가야죠. 당과 동맹 체결한 것은 김춘추. 그렇죠. 김춘추. 왕으로 하면 진덕유왕. 신라죠. 이건 고구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지금 체크하세요. 도교 진흥 누구? 영계소문. 다시. 도교 진흥 누구? 영계소문.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교 진흥은 영계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면 난이도 어렵다고 되어 있네요. 좋은 생각만 볼게요. 문제 풀 때 꼭 책 이름부터 봐. 삼국사기. 삼국시대라고 할 수 있죠. 삼국사기인 삼국시대 말하는 거 도교 진흥한 것 같으니 고구려 사람이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고구려가 뭐야. 도교 진흥했거든요. 그래서 도교 진흥을 주장했던 사람 하면 영계소문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이 틀렸을 거예요. 많이 틀렸을 겁니다. 이 당시도 많이 틀렸고 지금 정리하면 되지. 그렇죠. 도교 진흥하려고 했던 사람 누구? 영계소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삼국통합형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대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자 상속의 왕위 계승 확립은 백제보다 고구려가 빨랐다. 당연히 고구려가 빨랐지. 대고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윤리엄 모두 반포했죠. 맞아요. 한사군을 축출할 무렵 신라는 우상국을 정벌했다. 여러분 마지막 한사군이 낭낭인데 낭낭 없애는 게 미천왕이잖아요. 미천왕 몇 색입니까? 미, 고, 수, 근, 침, 내. 사색이잖아요. 내물왕 때네. 누구? 신라에서는. 우상국 정벌했다. 이건 6세기 지증왕 아닙니까? 연도가 전혀 맞지가 않죠. 왜? 미천왕 때 낭낭을 정복하니까 암기띠. 낙서잖아요. 서한평 정복하고 낭낭 정복하니까. 낭낭의 한사군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지. 사색이 얘기하는데 신라 지증왕은 6세기 사람이니까 연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그리고 고조선 부여 가야 연맹왕국. 그렇죠. 얼라이언스 단계에서 망했죠. 고이왕은 이제 목지구 평화하고 마야 중심대륙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마는 완전히 정복한 것은 근초고왕. 마는 완전히 정복한 것은 근초고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ow?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죠. 가 나 비석을 세우면 구강으로 오른 것. 가. 어 영락 나오네. 가 볼 것도 있어요. 볼 것도 없지. 광개토지. 나 보자고요. 순수 순수비 순수비. 순수비 나오면 누굽니까?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설명으로 뭐한 것. 오른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오른 것. 가. 아 이거 잘 봐야겠네 여러분. 가 비석은 광개토대왕 비지만 세운 사람 봐야. 야 문제 진짜 까닭스럽게. 비석의 내용이 아니고 야 역시 기상직이다. 세운 사람 물어본 거야 세운 사람. 세운 사람 물어본 거야 세운 사람. 그러니까 비석의 내용은 광개토대왕인데 세운 사람은 누구냐. 이거 진흥왕이죠? 아니 아니 장수왕이죠. 그 아들이 장수왕 때 세웠지 장수왕. 이건 진흥왕이 맞지만.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능비의 주인공. 비석의 주인공은 광개토대왕이지만 비석을 세운 사람은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이다. 근데 세운 사람 물어본 거야.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많이 틀린 거예요. 여기 볼게요. 가. 장수왕은 한성을 공격에 합략시켰다. 맞죠? 맞죠? 이거 아마 2번 다 찍었겠네요. 5만 군대를 보낸 신라에 서들어온 외교를 물리셨다. 이게 광개토대왕. 이거 함정이다. 이거 2번 틀렸을 거야. 다 2번 찍었을 거야. 틀림없이.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비석 내용의 주인공과 비석 세운 사람은 다르다. 진흥왕 비석은 같지만 광개토대왕 능비는 다르다. 광개토대왕 능비의 주인공은 광개토대왕이지만 세운 사람은 장수왕이다. 아 이 문제 까닭스럽네. 까닭스럽습니다. 여러분. 오. 그 다음 금강가에 정복한 거는 법흥왕. 김돌 모욕사건은 신문왕.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나와야겠네요. 어 문제 어렵네요. 이거 어려운데 보통으로 했대 이거. 어려운 걸로 해야 하는데. 어. 중요도 3개. 난이도 보통인데. 내가 볼 때 이거 실수 많이 했을 겁니다. 내용은 쉬운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찼냐 못찼냐. 아 많이 틀렸을텐데. 틀렸죠. 괜찮습니다. 지금 연습하면 되죠. 지금 알면 되죠. 기출불면서. 3번 갈게요. 다음에 설명 내용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돼있습니다. 볼게요. 5세기 신라백제는 동맹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5세기가 뭡니까. 광장비계문동이잖아. 광장비계문동. 눌자소. 비유왕. 눌지왕. 나재동맹. 동성왕. 소지왕. 결혼동맹. 맞네요. 6세기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였다. 불교는 여러분 4세기 침류왕 때. 틀리네요. 5, 6세기 입증하는 비석. 5세기 비석. 광개토 대학능비. 중원고려비. 6세기 비석. 진흥왕 비석들. 단북장왕. 맞네요. 5세기의 태조왕. 6세기 내물왕. 왜 그래. 5세기는 장수. 6세기는 진흥. 그렇죠. 틀리네요. 그래서 답은 ㄱ. ㄷ. 답은 2번으로 여러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정형적인 왕 알고 있냐 모르냐 그 문제죠. 요정도는 여러분이 풀 줄 알아야 돼. 요정도는. 요정도 쉬운 겁니다. 그 다음 4번 보죠. 4번 요 순서. 요 순서. 거의 순서 못 찍느냐. 마찬가지죠.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관등관복 나왔다. 그러면 고의죠. 고의왕. 고의왕. 고양 메세기죠 여러분. 고의왕. 고의왕. 3세기죠. 어. 어. 웅진천도 천. 맞네요. 이거 5세기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네요. 그 다음. 남쪽의 만의 자녀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한 요서지방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4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나는 5세기 이야기하는 거잖아. 5, 6세기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러면 근초고왕은 4세기니까. 가해 가야지. 4세기니까. 그쵸. 400 몇 년 되면 5세기고. 500 몇 년 되면 6세기. 이건 다 알죠. 설마 이거 모르려고. 이거 모르면 이거는 초등학교 문제야. 초등학교. 알겠죠. 그럼 2번은 틀리네. 왜. 근초고왕은 가해 들어가요. 나해 들어가면 안돼. 4세기 사람입니다. 그 다음. 신라 연합하여. 신라 연합하여 한강 일부지역을 수복신하여. 얼마 후 신라한테 뺏겼다. 성황. 6세기. 성황. 맞네. 복신 도침. 주류성. 그쵸. 복도에 주류 먹는다. 이거는 이제 백제 붕운동. 백제 망하고. 백제가 660년에 망하잖아요. 이거 빠졌다. 660년에. 그럼 라에 들어간 거 맞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요렇게 갑니다. 오케이. 660년 책에는. 책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야 이것도. 왕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왕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네. 5번 과정. 가나사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도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백제 불교수용이 가운데로 와야 돼요. 이 파워포인트가 맞습니다. 이거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책.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쪽으로 가는 거. 이 파워포인트가 요건 맞습니다.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 고구려가 낭낭 추출했다. 이거 미천왕 때죠. 4세기 미천왕 때고. 그 다음. 백제가 불교수용했다. 이거 침류왕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근초고왕 들어가면 되겠네요. 고구권왕 근초고왕. 상대등 설치했다. 이거 법흥왕 때죠. 6세기 법흥왕. 들어가죠. 율령 반포했다. 백제 율령은 3세기잖아요. 이건 다. 이건 4세기잖아. 틀리네. 평양서 공격 침류왕 먼저죠. 근초고왕. 그렇죠. 가에 들어가네. 맞네. 태학설립. 소심왕이죠. 소심왕 침류왕보다 먼저입니다. 가에 들어가야 돼요. 틀려요. 북한산 순수비. 6세기죠. 6세기 누구 진웅왕. 법흥왕 다음입니다. 틀려요.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침류왕하고 소수림이 나오면 무조건 소수림이 먼저예요. 다시. 침류왕하고 소수림하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소수림이 먼저다. 침류왕보다. 왜 그러냐면 불교수용이 소수림이 먼저거든요. 좋습니다. 5번까지 됐고. 이제 순서문제 가도록 하죠. 순서문제. 순서문제. 순서문제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말고 왕으로 풀면 돼. 왕만 다. 그러니까 순서문제는 왕으로 무조건 변환시켜주세요. 왕으로 변환시켜주고 그 다음 왕 순서대로 그냥 여러분 암기한 거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답 나옵니다. 볼까요. 영락연호를 사용했대요 여러분. 영락연호. 음. 이거 5세기 광개토잖아요. 5세기 광개토. 진대법 2세기 고국천왕. 낭낭군 점령 4세기 미천왕. 온달 전사 7세기 영양왕 초반. 6세기 말에 죽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크게 크게 보세요. 그럼 보시면 순서대로 들어가자고요. 고국천왕이 먼저 올 거고. 그 다음 2세기 다음에 4세기. 그 다음 가. 라. 그럼 다 나왔네.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몇 번? 4번 나오죠. 2세부터 명심하세요. 무조건 순서 문제는 왕으로 변환해줘라. 그리고 왕 순서 암기 팁을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다 풀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과정. 가나다. 순서대로. 낭낭군 추출하여 대동강 유형 확보했다. 4세기 미천왕.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네. 그렇죠. 미천왕. 그 다음 요동지역 진출을 도모하고 동옥조를 옥조. 옥고영. 2세기 태조왕. 5부를 행정적 단위로 바뀌었대요. 2세기 고국천왕. 진부행. 기억나죠? 진부행. 고국천왕. 어? 2세기 왕 2명이네. 대고. 그렇죠. 태고니까. 나. 다. 가. 나. 다. 가. 답은 3번 되네요. 됐죠? 이렇게 푸시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왕으로 변환해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순서문제 풀려면 무조건 왕을 다 알아야 돼요. 왕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네. 3번 보죠. 이 문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 잘못하면 답이 없다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죠. 신라가 한강역을 확보했다. 이거 누구죠? 이거 진흥왕이죠. 6세기 진흥왕입니다. 관산성저투 6세기 성왕이에요. 웅진천도 5세기 문주왕이에요. 그 다음 평양천도 5세기 장수왕이에요. 그러면 딱 보니까 아 장수왕이 평양천도하고 웅진천도하네? 그러면 나하고 다하고 나. 그럼 라다 찾아봐요. 라다 찾으면 답이 나오네. 근데 약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어? 김종훈 선생님 얘기할 때 진흥와 선왕 나. 무조건 선왕이 먼저라고 했는데? 어? 이상하네 답이? 그러면 안됩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더 봐요. 한강역을 장악하고 나서 관산성을 봐봐요. 서로 연합해가지고 여러분 한강역을 장악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근데 신라가 배신 때라서 신라가 한강을 다 먹으니까. 선왕이 열받아가지고 관산성을 공격하죠. 그래서 선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흐름으로 하면 가가 먼저고 나가 다음이라는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건 조금 더 고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알려준대로 문제를 풀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맞는거 가지고 4번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찍으면 돼요. 그렇게 문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얘기했듯이 라다를 우선 한 다음 여기에서 한 번 더 고민. 신라가 배신 때려서 한강역을 먹으니까 백제가 열받아서 선왕이 열받아서 관산성 쳐들어가서 싸우다가 죽는 거. 요게 요거. 요 내용까지 여러분이 캐치한다면 어렵지만 그래도 풀 수는 있는 문제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으로 가야 한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상황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거 순서문에 가나 인광을 명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실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게 만약에 라, 다, 나, 가나 왔으면 다 틀렸을 거에요. 다 틀렸을 거에요. 근데 라, 다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답은 맞힐 수 있다. 답은 맞힐 수 있다. 문제는 어려운데 답은 뭐 할 수 있다? 맞힐 수 있다. 요거 조금 헷갈렸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진흥왕하고 선왕하고 나당, 아니 아니 이제 나제동맹 해가지고 여러분 한강역을 다 먹었어요. 고구력을 몰아내고 다 먹었는데 원래 반반 먹기로 했는데 신라가 배신 때려서 신라를 그 한강역을 다 먹었죠 신라가. 신라가 다 먹으니까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관산성 전투까지 했는데 이때 진흥왕이 그렇죠. 성왕을 죽여버렸죠. 다시 같이 한강집을 먹었다가 신라가 배신해서 한강을 다 먹었다. 이에 열받은 백제 성왕이 싸우다가 죽었다. 이거 이 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진흥왕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 진흥왕. 그래서 단북 창왕마잖아. 여기 관산성 있죠 관산성. 관산성. 그렇죠. 한강 위험 먹었을 때. 그렇죠. 배신 때리는 관산 전투를 하면서 성왕 죽고 그래서 한강을 완전히 완벽하게 장악하는 거죠. 북한산. 비까지 세우면서. 오케이. 근데 이게 완전히 장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유역 확보라고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관산성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온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딱 명확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가도록 하죠. 4번. 4번. 흥안영 일대 장악. 5세기 장수왕. 사비천도. 여러분 사비천도 한 거 성왕. 마을영비. 6세기 이거 누구? 진흥왕. 정기가야가 악화됐다. 이거 5세기 누가 쳐들어와서?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와서. 그러면 리을. 기역. 마을영비는 진흥왕 끝쪽에 있잖아요. 선왕은 어디서 죽어요? 여러분 관산성으로 죽잖아. 그러니까 이게 먼저지. 성왕이 먼저지. 니은. 그 다음 디귿. 그쵸. 그래서 리을.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게 정답이네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정도 수준. 그 다음 이제 5번 갈게요. 5번. 게리징 문제입니다. 게리징 문제에요. 게리징 문제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풀 수 있어 충분히. 다. 무조건 왕으로 뭐해줘라. 변환해줘라. 고령 대가에 병합했다. 진흥왕. 6세기 진흥왕. 그쵸. 그 다음. 황용사 구축 목탑. 7세기 선동료왕. 왕만 알면 풀 수 있어. 병부. 병부 설치. 여러분. 6세기 법풍왕. 제일 어려운거 이거는 실직주. 주 설치한거. 최초로 주 설치한거. 6세기 지증왕이잖아요. 그쵸. 실직주. 그러면. 6세기왕이 3명이라 되네요. 와. 지 법진으로 가면 되겠다. 그쵸. 지법진. 그러니까 리을. 그쵸. 그 다음. 디귿. 그 다음. 기역. 니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답은. 어. 4번 나오네. 어. 3번. 잠깐만. 제대로 했죠. 어. 제대로 했습니다.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어. 여기서 보니까 잘 안보였어요. 그래서 답은 몇번. 4번 가야한다. 그대로 가면 되요. 저처럼. 문제 다 풀고. 문제 다 풀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잘 안보여가지고. 이거 찍으면 안돼. 풀 때 꼼꼼히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할 때. 여기다 바로 들어가면서 대입하세요. 동그라미 치면서. 그래야지 실수 안 할 수 있습니다. 요정도는 풀 수 있죠. 음. 요정도는. 그러니까 순서는 무조건 뭘로. 왕으로 변환.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 6번 가자. 6번. 또 시기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순서 문제. 백제가 대하성에서 40개성을 빼앗었대요. 이거 7세기 의자왕. 이때 대하성에서 김춘주 딸이 죽잖아요. 그래서 김춘주가 복수를 다짐하잖아요. 고국원왕이 전사했다. 고국원왕.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거 4세기죠. 4세기. 고국원왕. 근초강 공격으로 전사하죠. 그 다음. 대가야 정복했다. 대가야 정복. 이거 6세기 진흥왕. 평양 천도 한성 점령의 때 5세기 장수왕. 골고루 나왔네. 그러면. 니은이 맨 처음에 4세기. 그 다음 5세기. 그 다음 6세기. 그 다음 7세기. 그쵸. 니은. 니을. 디귿. 기역. 답은 몇 번? 답은 2번으로. 똑같애. 네. 방법이 똑같애. 이거 연습해야돼. 여러분. 다 뭘로 바꿔주면 된다. 왕으로 변환시켜주면 돼요. 뻔합니다. 그 다음 7번 보죠. 7번. 삼국시대 대외강의와 관련된 사료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0월 왕. 왕이 정병. 3만명 이끌고. 오. 여러분. 3만명 이끌고. 백제가 이끌고. 평양선 침공했어. 4세기 근초고왕. 왕이 보병. 지병 5만명. 내가 5만명 낳으면 무조건 누구? 5세기 광개토대왕. 한성 점령했대요. 5세기 장수왕. 신랑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다. 혼인동맹. 결혼동맹. 5세기 동성하고 소지왕. 소지섭 동성결혼. 이렇게 함결하고 했잖아요. 그럼 됐네요. 순서가. 맨 처음 뭐가 나와야 돼? 기억이 나와야겠네요. 그 다음 광개토 나오고요. 그렇죠. 어. 니은 나오고. 네. 장수왕인데 여러분. 한성 점령하고 나서 결혼동맹이에요. 하기 전에 결혼동맹이에요. 여러분. 하기 전에 그냥 낮에 동맹하고 한성 점령한 다음 결혼동맹하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ㄷ 다음 ㄹ으로 가야겠네. ㄱ, ㄴ, ㄷ, ㄹ. 답은 1번으로 가야겠습니다. 음. 이렇게 푸시면 돼요. 똑같아. 방법이 똑같아. 이거. 굳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연습해야 합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실력이 늘지 연습 안하고 그냥 한두 문제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죠. 8번. 어. 시대수도 바르게 나열한 거. 고구려 침골 받은 백제는 웅진을 도불 옮겼다. 5세기 문주왕. 수의 위협을 받던 고구려는 동궐연합과 연합대를 구축했다. 7세기. 영양. 4세기 집에서. 그 다음. 한강역을 차지하고 대가열을 병합했다. 신라가. 이거 6세기 진흥.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기역. 디귿. 니은이네. 기역. 디귿. 니은.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왕할 때 앞에다 몇 세기의 왕인지를 꼭 적어놔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탁탁탁 나오려면 왕을 이미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야 돼. 대고 똥고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들어가 있고 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걸 빼와야죠. 하나씩 이걸 빼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9번 보죠. 9번. 또. 또 순서야. 무조건 순서야. 무조건 순서야. 여러분. 무조건 순서가 최고입니다. 9번. 3국 간의 경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또 순서 문제. 순서 문제. 백제 선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백제 선왕이 어디에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6세기. 6세기 선왕. 554년. 의자왕. 의자왕. 7세기. 그쵸. 대하성 전투. 세숫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그쵸. 642년이네. 광개토대왕이 신라지역에 어떻게 돼요? 드론. 외군을 격퇴했다. 어. 이거 5세기. 그 다음. 백제는 웅진우 도시로 옮겼다. 5세기. 문주왕. 광개토. 광개토가 먼저잖아요. 광개토 다음에 장수왕 때 천도하잖아. 이들이 공격받아가지고. 그러면 다가 먼저고 그 다음 라가 다음이네. 그 다음 성왕이고 마지막이 의자왕이 되어야죠. 어. 다. 라. 가. 나. 답은 3번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 뻔하죠.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10번 보죠. 10번. 살수대첩. 7세기. 그쵸. 사비. 이거 6세기. 누구? 성왕. 그쵸. 어. 그 다음 이제 신라가 윤령반포하고 공복을 뭐했다. 재정했다. 공복 재정했다. 이거 나오면 이제 누굽니까. 6세기. 법흥왕. 6세기 법흥왕. 그쵸. 그 다음이 고령지 대가야 공개 멸망시켰다. 이거 6세기 진흥왕. 아. 어렵게 해놨네. 그쵸. 6세기왕이 3명이나 돼. 그럼 맨 처음 7세기부터 하세요. 7세기. 와우. 셋이 다 7세기야 돼. 몰래. 그쵸. 그러면 1, 2, 3번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성왕하고 진흥왕이 있으면 성왕이 보통 먼저죠. 먼저입니다. 그 다음 법흥왕하고 성왕이 있으면 여러분 법흥왕이 보통 먼저라고 했어요. 그러면 ㄷ, ㄴ, ㄹ, ㄱ으로 가야겠네. 그쵸. ㄷ, ㄴ, ㄹ, ㄱ으로 가면 아. 아. 다음 몇 번? 3번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6세기 순서가 은근히 어렵고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은 성왕하고 진흥왕 나오면 보통 성왕이 먼저인데 여기서 조금 잘 봐야 돼. 아까같이 한강 유역을 장악한 다음 어떻게 돼. 이제 누가. 백제가 열받아가지고 공격하다가 죽었다. 이걸 꼭 유심히 보고 가야 합니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 10번에. 그 다음. 마지막. 아니 마지막 아니. 문제 더 있네. 11번 가도록 하죠. 11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보아 다에 들어갈 걸로. 어. 다에 들어가는 거. 볼게요.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했대요. 5세기 장수. 처음 연호 사용했대요. 6세기 법흥. 그 다음. 백제가 일본에 처음 불교를 전해줬대요. 6세기 성왕. 그렇죠. 그러면 다에 들어갈 걸로 맞는 거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누구더라. 법흥 아니면 성왕 들어가야지 뭐. 보나마나. 들어갈게요. 백제가 사비성 천도했다. 그렇죠. 사비성 천도로. 초반에요. 성왕 초반에. 이거 맞습니다. 살수대첩. 612년. 이거 말도 안돼. 7세기니까. 신라가 불교공인했다. 불교공인한 거는 이제 누구. 법흥왕 때인데 불교공인을 먼저 합니다. 연호가 법흥왕 거의 마지막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거 안돼요. 그 다음. 비유. 눌지가 나제동맹에 있다. 5세기. 안돼요. 안 돼. 아. 이거 근데 좀 헷갈리겠다.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1번하고 3번하고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 법흥왕 내가 수업할 때 순서도 알려주긴 했는데. 그쵸. 연호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연호가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건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보죠. 12번. 백제 발전 과정 순서대로. 어. 왕 저거요. 3세기. 고2왕. 6자평. 16간등.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다. 여러분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어요. 고구려. 아.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대. 4세기 근초고왕. 그 다음. 22담로. 6세기 무령왕. 불교 받아들였다. 4세기 침류왕. 어. 그럼 3세기 먼저 나와야죠. 기어. 그 다음. ㄴ. ㄹ. ㄷ. 이렇게 가야겠네. ㄱ. ㄴ. ㄹ. ㄷ. 답 나오네요. 답 2번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 보죠. 13번. 어. 가에서 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거. 성왕. 성왕. 6세기. 그렇죠. 6세기. 성왕. 온조가. 도읍을 세웠대. 1세기. 온조죠. 이 나라 세운 사람이니까. 그 다음. 태조왕. 2세기. 법흥왕. 6세기. 보세요. 나가. 맨 처음 나와야지. 나다. 찾아. 나다. 나다. 여기 답 나오네. 그 다음. 법흥왕하고 성왕이 나오면 보통 법흥왕이 먼저라 있잖아요. 어. 그쵸. 라. 그 다음 성왕. 그치. 답 몇 번? 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암기팁에 온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백제 세운 사람이 온조왕이잖아. 고구려 세운 사람이 누구고. 그쵸. 주몽이고. 어. 신라 세운 사람이 밖에 없었잖아요. 제일 먼저 있겠지. 어. 근데 왜 암기팁이 없어요. 거의 안 나오니까. 거의 안 나오니까. 태조왕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암기팁에는 없지만 여러분. 태조왕보다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온조가. 그래서 온조를. 뭐. 여러분. 암기를 안 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백제 세운 사람이 온조구나. 그럼 태조왕보다 먼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풀 수 있고.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아는 걸로 풀어도 답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아. 야. 진짜 많네. 고대 정치왕. 두 시간에 걸쳐서 풀었어요. 두 시간에 걸쳐서. 문제도 제일 많았습니다. 여기가 그만큼 많이 나와요. 지금 개리진 문제도 엄청 많잖아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왕 하나하나. 여러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고대 정치 2. 챕터 7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